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2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used, 과거부사죠. used되어지는 phrase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구문 구문인데 pay attention하라는, 집중하라는, 이러한 구문은 주어예요. is insightful 비동사 뒤에 형사 들어갔죠. is insightful은 통찰력이 있다. 믿을만하다 뭐 이렇듯이요. 자, 너는 dispose한다. dispose는 처분하는데 처분하단 말하는 예산은 뭐냐면 쓴다 라는 뜻이요. 쓰는데 자, of more을 limited budget을 limited 되어진 budget인데 뭐에? of your attention을 자, 그러면 제한된 예산인데 너의 관심의 예산을, 그러니까 너가 쓸 수 있는 관심의 양을 쓰는데 자, then you can allocate 자, 어떠냐면 관심인데 너가 allocate, 할당 할 수 있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또 동사원형으로 썼죠 할당한다는 말은 나눌 수 있는 자, 그리고 활동들에 자, 그리고 만약 네가 시도한다면 to go beyond 목적어 그래서 빈칸에 깨낼 수 있어요 넘어가다 그러면 넘어가려고 시도한다면 너의 예산을 너의 예산이란 말은 예산은 뭐냐면 관심 너의 관심, 집중에 예산을 넘어선다면 여기까지 if 자, if 지금 가정법은 현재로 썼죠 그러니까 will 플러스 조동사, 동사원형 또 빈칸 너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it is the mark 표시 자, 그것은 표시인데 of effortful activities 그러면 노력하는 활동들에 대한 표시이고 자, that 자, 이러한 활동들은 자, that은 여기서는 좀 애매하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으면 마크로 잡으면 돼요 여기서 자, 이러한 표시는 자, they가 말하는게 너의 활동들이 자, interfere 한다는 것이다 방해 하는데 자, 서로서로 자, 그 다음 인텔피얼도 뭐 굳이 내자면 빈칸에 깨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자, which 여기도 해석 주의하셔야 돼요 자, which가 받아주는 것은 which is y 에서 활동들이 방해 자, 이러한 활동들이 방해한다는 것이 자, y 그래서 because 하면 안되겠죠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결과로 it is typical 가주어 이것이 어려운데 혹은 impossible 불가능 한데 자, to 진주어 자, to conduct 수행 하는게 어려워요 여러 개 한 번에 이렇게 활동을 한 번에 하는게 어려운 이유이다 서로서로 방해하니까 서로서로 방해하니까 자, 그래서 요 고문은 좀 어 외워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너는 compute 할 수 없어요 can not 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가 계산 할 수가 없는데 자, 뭐를 product of 17 곱하기 24를 계산할 수가 없다 자, while 뒤에 놓은 ur 생략구조죠 혹은 you make 너가 maker left turn make a turn 그러면은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하는 동안 자, into dance는 아, dance traffic 복잡한 교통 에서 자, 음 바빠 죽겠는데 너 이 계산하라면 죽겠죠 자, 그리고 너는 certainly 확실히 자, should not try 시도하면 안된다 should 동사원형 자, 너는 can do 동사원형 할 수 있는데 several 여러개죠 things를 at once에 한 번 수 있다 여러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자, only if 만약에 자, they가 말하는게 things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자, 거기다 easy도 주의 easy하고 undemanding 힘들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쉬운 것만 자, 너는 are probably 또 삽입절 아마도 자, 해서 safe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효용사 안전한데 자, 그러면 caring하면서 그래서 누가 하냐면 너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죠 실제 주어는 너가 하다의 능동 carry on 지속 하는게 가능하다 conversation 대화 를 지속하는게 가능한데 with 누구와 함께 passenger 승객 과 함께 자, while 또 도중에죠 자, while driving에서 분사구조 while ur 또 생략이요 너가 driving 운전하는 도중에 자, on 어디에서 on an empty 비어있는 고속도로 에서 이렇게 별로 위험하지 않을 때는 괜찮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자, have discovered 발견해 왔다 현재 완료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이요 자, 발견해 왔는데 자, perhaps perhaps 아마도 자, 뭐와 함께 몇몇의 guilt와 함께 죄책감 과 함께 자, that 그들은 부모들이 읽을 수 있다고 어, 이거 죄책감이 있다는 말 어, 읽으면 안 되는데 를 발견했단 말이요 자, 이야기를 자, read to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자, while 저기서도 they are 생략이죠 부모님들이 while they are thinking 생각하는데 of something else 무언가 다른걸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면서 딴 생각하다가 또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를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하나하나 잘해라 요런 것을 좀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keep yourself 유지해라 너를 read in 이에요 your attention limit에 너의 관심을 한계점에 내부에서 해야지 넘어서면 안 된다 답 5번 자,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도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있죠 계속 집중해야지 나중에 한입이라도 먹겠죠 이렇게 이런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